안녕하세요 산야촌 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산중에 돌 위에서 자란다 해서 석상체라고 유명한 바로 이 돌나물이 이 산종 수풀 속에 이렇게 무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참 깨끗합니다. 이 돌나물은 여성들의 성인병 예방과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인 피를 맑게 해주면서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타고난 효능이 있습니다. 이 돌나물은 레몬보다 비타민이 서너 배 많고 철분이 우유보다 두 배가 더 많은 돌나물입니다. 이렇게 몇 개 채취했습니다. 참 깨끗하고 상큼합니다. 이 돌나물은 서늘하고 독성이 없고 하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깨끗한 것의 것을 채취해서 물김치 담아 먹기도 하고 또 생으로 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요리해서 드십니다. 또 냉채나 비빔밥에 함께해서 드셔도 좋고 이 돌나물은 비타민C나 칼슘,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식욕 증진에도 효능이 있고 이 봄철의 보양식이죠. 골다공증이나 여성들의 성인병 예방 또 심혈관 질환인 피를 맑게 해주는 또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. 오늘은 봄철의 보양식 돌나물이었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